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으로 휴가를 갔다 왔는데 한국은 먹을 게 많더라고요 요새 가을이라 꽃게도 나오고 낙지도 나오고 전어도 있고 농어도 있고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양념, 게장 묻혀가지고 매자랑 소주 한잔 했는데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갈비찜도 딱 해주셨는데 맛있었어요 한국 가서 좋은 점은 별거 없어요 교통도 혼잡하고 시끄럽고 공기도 안 좋지만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오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쪘죠 저 물이 오르지 않았나요 좋은 휴가 갔다 왔고요 아직 어제 와서 시차는 별로 되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만큼 힘들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시차 적응할 만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런지 그렇게 뭐 약간은 좀 졸리 있고 그러긴 한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꽤 헤맸거든요 미국 처음 왔을 때는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좀 나은 것 같아요 시차도 적응이 되나 봐요 몇 번 하면 그래서 오늘 사실 한국이면 지금 잘 시간인데 그래도 어저께 한 번밖에 안 깬 것 같아요 밤에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왔을 때는 시간마다 깼잖아요 시간마다 막 실컷 잔 것 같은데 깨보면 한 시간 잔았고 실컷 잔는데 두 시간 잔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 번밖에 안 깬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도 나름 괜찮네 그리고 지금 근데 아직까지는 좀 몽롱한 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려면 일주일은 지나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낙지 맛있었어요 산낙지 여기가 제일 성가대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산낙지가 없죠? 있나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알기는 없어요 다 냉동낙지 먹어본 분 미국에서 산낙지 없죠?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산낙지로 낙지 볶음 해먹으면 맛있어요 고문하고 있죠 제가 요즘 날씨도 이런데 여러분들도 영양 보충 잘 하셔야 환절기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환절기일 때가 제일 위험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환절기일 때 감기 걸리면 위험합니다 또 괜히 폐렴까지 갔다가 더 위험하니까 아예 실내 온도가 너무 차이 나지 않게끔 잘 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한 무엇보다도 잘 먹어야 돼요 잘 안 먹으면 어쨌든 병나게 돼 있어요 저는 먹는 거 하나는 자신 있게 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한 것 같아요 어떤 백수가 팽팽히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거리를 막 찾아 돌아다니다가 동물원에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딱 보는데 마침 그 면접관이 나와서 아유 마침 잘 됐다고 지금 그렇지 않아서 사람이 한 명 필요했었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 무슨 일이냐고 뭐 먹이 주는 거냐 아니면 우리 청소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것보다 더 쉬운 일인데 보수가 더 세다고 아 그러면 뭐 두말 없이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제 백수를 데리고 한쪽으로 갔습니다 창고로 가더니 원숭이 옷을 하나 주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원숭이 흉내 내는 거라고 지금 원숭이가 도망가가지고 지금 동물원에 원숭이가 없다고 당신이 할 일은 원숭이 흉내를 내는 거라고 탈을 쓰고 아 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원숭이 흉내를 냈어요 딱 들어가서 막 하면서 원숭이 내니까 어 의외로 사람들 반응이 좋은 거예요? 어 제주도 넘었어요? 생각보다 잘 넘어요 그런데 이게 며칠 지나고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령이 붙어가지고 이제 제주도 막 세네 번씩 한꺼만 탁탁탁탁 연속으로 넘게 된 거예요 사람들 반응이 와 진짜 원숭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업이 된 거예요 업이 돼가지고 어느 날 기분 좋아가지고 아 오늘은 내가 한번 여섯 번 한번 해봐야지 딱딱하다가 실수로 미끄러져가지고 다른 우리도 훅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가지고 좀 아픈데 이렇게 슬쩍 이렇게 보니까 여기 어디지? 보니까 호랑이 우린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누워가지고 딱 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자기를 보면서 다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 일단 죽은 척하자 죽은 척하자 딱 했어요 눈을 감고 죽은 척하고 있는데 뭐가 쎄한 거예요 싹 눈을 떠보니까 호랑이가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튀자 그래서 냅다 일어나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호랑이가 뒤에서 다리를 어깨를 팍 누르는 거예요 그들이 귓속말로 원숭이 얼마 받아요? 그 놈도 직원이야 호랑이가 아니고 무슨 동물원이 동물원을 얻고 맨 우스갯소리 한번 해드렸어요 사실 근데 이 우스갯소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흔히 그러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러면 되는데 항상 내가 이거보다 내가 조금 더 뭔가 월급을 더 받거나 뭔가 또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일한 대가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더 요구를 하겠죠 근데 그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불만이 생기면서 불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받지 못하니까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아지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오는 불행의 시작이죠 오늘 보금에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남으면서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내가 정당하게 일한 그 대가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자 원하지 적게 받으려고 하진 않죠 그 누구도 그거는 인간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불만의 시작이 되고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그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재의 것에 만족할 때 행복해지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현재 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욕심이에요 더 갖고자 하는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은 비교하는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불행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의 현상에 만족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조금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족하면 뭐 어떤 것이든 지금 내가 현 상황에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불행과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복과 불행은 내 자신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매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내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만큼 내가 욕심을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모든 것들에 만족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했고 그것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행복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한가 불행한가 했을 때 불행하다면 왜 불행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대부분 거기서 봅니다 욕심 모든 불행의 시작은 욕심에서 옵니다 만족하면 다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분들 다 봐요 우리가 볼 때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은데 외부적인 욕구는 안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해 돼요 왜요? 그냥 내 모든 것들을 만족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내가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저 해야 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진 이 부분 여기에 만족하고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저 해야 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 안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저 그냥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럴 땐 만족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 우리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 생활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다면 그 신앙 생활은 오래 못 가요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저 해야 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는 그 신앙이라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